김여사 공천개입 사건은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자 1부신문에는 어떻든 김여사 공천개입 사건에 이준석을 끌어넣느라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사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총평을 하자면 김국힘당의 진흙탕 권력 공천을 둘러싼 권력일 뿐이다 권력투쟁일 뿐이다 국힘당은 오로지 공천권 국회의원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하는데 온 당의 권력투쟁이 집중돼 있습니다 국힘당의 권력투쟁은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도 오로지 국힘당의 누가 공천권을 쥘일 거냐는 치열한 권력투쟁 진흙탕 권력투쟁 돈이 오가는 권력투쟁 돈이 오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진흙탕 권력투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진석이도 하고 권성동도 하고 황교안도 하고 황교안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황교안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황교안의 측근들이 해먹고 윤석열이 뛰어들고 김건희가 뛰어들고 그 세력들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박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국힘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두 개월에 걸친 권력투쟁이다 국힘당은 그래서 그 자체로 공천권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뜻다방이다 분양권을 나누어 주는 공천 뜻다방이 국힘당이다 그 외에 국힘당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국힘당은 뭐냐 공천 뜻다방이다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다 인연과 정책을 다투는 정당이 아니다 국힘당은 뭐냐 공천권을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로 투쟁하는 뜻다방이다 진흙탕 권력이다 이번에도 그랬냐고요? 아마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의 공천도 한동훈이 아주 편한 자리에 몇 사람을 나눠줬죠 서초강남 공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거는 사기극이죠 짜고 치나 얼마를 먹었을까 지난번에 김형호 공천, 4.15 공천 같은 경우에도 황보성이가 어떻게 뛰어들어왔지? 누가 어떻게 들어왔지? 쟤는 왜 들어왔지? 쟤는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많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여사 공천 개입 사건이 또 나옵니다 김건희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나는 김영선이 편이라는 윤석열의 대화 윤석열 이름이 왜 나오냐 김영선이라는 국회의원은 원래 경기 고향에 있다가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김영선이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연고가 없는데도 뛰어내려가서 당선이 되는 것은 창원의창 지역구 구민 여러분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합바지 저고리를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건희 전략공천의 혜택을 받아서 김영선이 내려갔다 여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는 김영선아 창원의창에서 지역구를 반납을 하고 김해로 가라 창원은 김모 검사에게 줄 생각이다 근데 이것도 막판에 치열하게 공천권을 둘러싸고 권력자들 사이에 싸운 끝에 실제로는 김모 경찰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선이 되셨죠 당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김 모 검사를 주려고 하다가 실제는 김 모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검사정권 경찰정권은 돌아가는 거죠 윤석열 정치검사정권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선은 이제 오선이나 했으니까 김영선이라는 분도 놀라운 분이에요 이 김영선이라는 분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딱 엎드려서 차용이 있다가 공천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어떻던 공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선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선입니다 돈을 많이 썼는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자범들이 늘 나기도 하는 듯 하면서 어떻든 공천을 받고 이분이 오선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비례였거든요 비례 한 번 받기가 얼마나 어렵죠 근데 비례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기가 막힌 능력 그렇다고 이분이 뭐 빼어나게 의정활동을 잘 했다든지 대여투쟁에서 선봉해 뭐 대민주당 투쟁에서 선봉해 서서 혁혁한 정가를 거둔 분도 아니예요 근데 이번에도 창원에 보궐선거를 주어서 오선이 되었는데 자 이제 창원에서 몸을 빼서 김해로 가라 하면서 이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김해로 못 간다는 과정에서 논란이 터집니다 김해는 민주당의 야성인 이번에도 김정호라는 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혜진이 나와서 결국 떨어졌죠 칠불산은 또 왜 나오나 칠불산 이 지리산 건구부능선에 있는 조그만 절입니다 칠불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이 쌍계사에서 한참 올라가면 있는 조그만 지리산 능선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 폐, 거의 폐사로 되었다가 거의 중건이 되었죠 이 칠불사의 주지선임이 굉장히 아마 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칠불사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칠불사가 그 산속에 있는 외딴 절인데도 놀랍게도 거기까지 가서 몸을 의탁을 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 떠드는 공천 과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나나먹기 공천이 뭔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김 여사가 돈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떻든 저는 지역구가 강남구입니다 강남 서초 이쪽에 공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국힘당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참 쟤들 웃기네 저 공천은 얼마를 주고 얻었을까 강남구청장 이런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강남구청장은 얼마짜리 공천일까 어느 날 슈퍼마켓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날라 들어가서 강남구청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저기 강서구청장으로 김 누구죠 그 친구를 김태호를 냈다가 떨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또 강남구청장 이런건 그야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 인간이 툭 떨어집니다 정진석이 힘을 썼다는 루머도 파다하고 그래요 당권파임으로 그저 그런 이름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죠 실상은 모릅니다 수사를 안 해보니까 근데 어떻든 덧도 보고도 못한 덧보잡이 떨어집니다 기존에 1등으로 했던 사람이 쫓겨나고 절치부심 끝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정말 구역질 나죠 인용도 뭐도 없습니다 김여사 공천개입사건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조 부부가 개입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김건희 윤석열과 잘 안다는 모시 M자로 시작되는 사람 명심 이 명시를 아마 국회의원 중에 이 명 모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늘 국회의원 출마자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들에게 도움을 주죠 물론 대가를 받겠지만 도움을 줍니다 이 명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준석도 알죠 당연히 당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니니까 여론조사도 해주고 여론에 대해서 봤어요 이 명 모시의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치 컨설턴트 MC를 만났어요 명시를 만났어요 한 군데 찍어달라 그러면 정규제가 지금 출마해서 당선될 만한 지역을 찍어줍니다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도 창원에 보궐선거 가서 가볍게 당선되죠 늘 고향에 있는 굉장한 정치 컨설턴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죠 아마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주변으로 갯대처럼 몰리는 겁니다 그 당신 김해로 가시오 이제 창원은 검사 출신 누구에게? 김모에게? 아니야 그 이제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또 투쟁이 일어나서 또 딴 사람이 들어 경찰 출신 김씨가 들어 그 당신은 김해로 가자 김해로 넣어서 돌려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를 할 수 없는가 하고 이준석한테 막 전화 돌려서 이준석 씨가 막 급하게 뭔가 의논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칠불사까지 내려요 칠불사는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절입니다 참 평소에 찾아가기도 어려운 절인데 그러니까 비례 1번을 달라 안 된다 3번을 달라 무슨 소리냐 비례 안 된다 그 참 이준석 또 원칙을 지켰으니까 참 다행이죠 만일 이준석 대표가 그때 원칙을 안 지키고 3번이라도 팔아먹었더라면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은 왕창 받죠 아마 20매덕이 이렇게 들어올걸요 정부로부터 정치 보조금은 국형 배치를 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창 받겠습니다만 이준석의 신뢰는 날아간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준석이 그 제안을 깨끗하게 거절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축하드립니다 정치는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준석은 피했죠 이준석은 그 추문의 폭탄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이준석은 피했습니다 이제 추문의 폭탄은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심야의 절이 나오고 폭탄 선언이 나오고 텔레그램이 나오고 돈봉투가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이름이 또 나오고 김건희 여사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김건희 이름 석자로 수렴이래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직접 나오고 한동훈은 한동훈 대로 해 먹었을까요? 모든 당권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몇 자리씩은 다 팔아먹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여덟 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조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의 불법성 여부 각종 인사계인 최상병 순직사건 인사로비 세관마약사건 수사무마의혹 이거 큽니다 세관마약사건 수사무마의혹 이거 큽니다 그게 추가된 게 22대 총선 공천계인입니다 22대 총선 공천계인이 어제 추가된 거 추가되고 바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된 거죠 물론 민주당 단독 통과 제가 이 김건희 여사는 절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20%까지 갤럽 26% 리얼미터 이렇죠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갤럽의 20%까지 20%라고 발표한 거는 약간 마사지가 들어간 거로 봅니다 19 내지 18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다 참다 두더기 숫자가 밀려 내려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 선까지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법안이 제출됩니다 저는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대통령은 모조리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간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수는 다 탄강물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저는 올바른 보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국힘당이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보수를 빙자하는 정당들은 한강물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빠져 죽을까요? 국민이 가서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수 대통령 두 명이 탄핵을 당하고 연장으로 감옥에 간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년씩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반대합니다 수사를 하고 재판은 엄정히 하지만 바로 사면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사면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사면하는 절차밖에 없죠 그런 방법을 거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모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게 이제는 흑관이 되는 겁니다 관례가 됩니다 전통이 됩니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민주주의가 망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가 망할 때 지도자들 중에 해각 추방을 당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보통 한 번 추방 당하면 10년이거든요 10년씩 추방 당합니다 괴로운 일이죠 지금 뭐 10년씩 감옥 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추방, 폐각 추방을 당하지 않은 오스트라시즘이죠 폐각 추방을 당하지 않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크나가는 과정에서도 폐각 추방을 당하고 추방 당했다가 그걸 쫓아낸 정치 지도자가 또 개판을 치잖아요 그럼 요 놈을 또 폐각 추방하면서 추방 당했던 그 친구를 또 끌고 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그리스 민주주의 그리스 민주주의가 뭐 대단한 무슨 민주주의의 전범위처럼 가리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개판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혹시 여행 가서 아고라를 가서 아 무슨 민주주의 이렇게 도취하지 마시기를 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도 개판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 죽여버리죠 독약 먹여서 죽여라 군중들이 저 놈 죽여라 저 놈 죽여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절반 조금 넘어서 죄가 있다고 해 놓고 그러면 무슨 형량을 어떻게 때리느냐 아는 때는 몇 시간 있다가 한 거거든요 형량을 어떻게 때릴 거냐 아는 때는 저 놈 죽여라고 다 몰려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 마시고 죽었죠 그리스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약을 마시고 죽은 거고 정치인 같았으면은 바로 테러입니다 밤에 가는 길에 칼로 찌르는 겁니다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테러가 횡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의 전범인 것처럼 뭐 아 아고라의 뭐 빛나는 대리석 기둥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산사를 보내는 그리스로 엿먹으라고 하십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거 없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김건희 여자가 있는 거죠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사 이렇게 불러 달라고 여사님 김여사님 참 웃기는